시청자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지금 11월 중순이 넘었는데요 비가 와가지고 완전 다 썰어버리네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요 비가 와서 여름에 꼭 태풍 오듯이 이렇게 됐는데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요 아니 이게 무슨 무슨 일입니까 이게 아니 지금 12월 달이 코앞인데 이야 이거 큰일 났네요 아이고 이것도 다 넘쳐네요 다 넘쳐 다 넘쳐 이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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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 굴러 내려오는거 보이시죠 물 물 와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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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농장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보이시죠 지금 11월 달은 지금 이 모양인데 이 모양 와 이거 보이시죠 이거 이거 또 넘치겠는데요 저기 빨리 이걸 해줘야 되는데 이걸 안해주고 있는지 하고 있으니까 이게 걱정이네요 와 이 비가 지금 한 3, 40분 계속 지금 상태같은 비가 지금 내려 쏟아지는데요 아이고 이건 봐 이야 이거 보이시죠 어떻게 해야되나요 또 이야 어마어마하게 내리네요 비가 어마어마하게 내리 와 이건 뭐 이게 왜 이 난리죠 아니 지금 11월 중순이 지나고 지금 내일이 12월말로 11월말로 지금 접어드는데 이게 무슨 이 기상이벤이 일어나도 이런 이벤이 일어나나요 여기 살면서 참 또 이런 또 처음 당해네요 와 여기 아주 물이 그냥 잘람잘람 하네요 잘람잘람 해 허허 참 이거 이거 비가 아주 계속 쏟아집니다 지금 그만 와야 되겠는데요 큰일 났는데요 계속 오면 이거 또 문제가 되는데요 다행히 물이 집으로 다행히 지금 우피가 조금 찾아들었는데요 집으로 이렇게 안 들어오기 다행이네요 여기 턱을 이렇게 만들어 놨더만은 다행히 집쪽으로는 물은 안 들어오고 있네요 이야 이 참 천둥 벙에 붙이고 난리입니다 난리 지금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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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일입니까 이게 이야 이건 뭐 아이고야 저에서 지금 물 내려온거 보이셔서 물 내려오고 지금 많이 잦아들었는데요 다행히 우리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들 계신 곳은 어떠신가요? 이곳에 비가 조금 오긴 온다고 했는데 이렇게까지 많이 오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요 여기도 물이 그냥 한여름에 장마철 보다도 더 물이 많이 고였어요 이거 초개월에 이런 걱정을 해야 되네 이거 참 초개월에 이런 물난리를 겪고 있으네 이게 어떻게 된건지 올해는 다행히 조금 찾아들어서 다행이네요 아 우피가 이제 더 안 와야 되는데요 저 위에는 계속 물이 지금 흘러내리고 있네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네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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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